하나님은 가깝고도 멀다. 육신은 보이지도 않고 영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종일 우리 앞에 와서 다녀도 불러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전지전능하시사 바로 아시고 통한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만나기가 불가능하다. 혹은 높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면 바로 만난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원 하나님은 가깝고도 멀다. 찾으면 가깝고 안 찾으면 멀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러하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진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가깝게 된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내 사랑을 좋아하게 만들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이니라. 사랑은 전도하는 것, 생명관리하는 것, 돕는 것, 화평케하는 것, 수십가지 것이 하나님 사랑에 속한다. 어찌하여 사랑이 멀어졌는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서 대하여라. 전등자 하나님부터 그같이 대해야 되고 성령, 성자, 예수님도 그같이 대하고 땅에 속한 것도 그같이 하여야 한다. 이제 흠없는 사랑을 하여라. 흠없는 전등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대화하며 통하신다. 전등하신 하나님이 네가 깨닫게 나타나시고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신다.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원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산다. 너의 염려를 죽기에 맡겨라. 때가 되면 너와 모두가 간구하고 원했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합당하게 이르리라. 죽은 고기만 흐르는 물을 따라가듯이 죽은 신앙인들만 세상 흐르는 대로 떠내려간다. 경쟁하는 신앙은 미련한 자들이 한다. 아멘